자 다미리 통문장입니다. 일단 숙제 먼저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딱 오케이. 다 했어요. 스펠이 위에 안 떠 있던데? 스피킹. 잠시만요. 어? 이거 왔다? 잠시만요. 아 밑에 있구나. 일단 먼저 하고 나서 이따가 남아서 하고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웬디스 프렌즈 콜허레드. 웬디스 프렌즈 콜허레드. 오케이. 내가 그 이사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왠지 이 친구들은 그녀를 무엇이라고 그러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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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Dip. 와. 왜 이렇게 씨를 stationary? 뭘 하시라고 그러니? 야 이제 이 친구들은 그녀를 뭐라고. 뭐 부르니? What? What does Wendy's friends call her? 틀린 거 빨리 고치세요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지금 What does she do? OK 누가 누가 Wendy의 친구들이 Wendy의 친구들이 다 부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해요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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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길어봤자 데이 그니까 그들이 웬디를 웨드라고 부른다 데이 콩 웬디 웨드네 라는 문장이네 데이 콩 웬디 왜 콩의 뜻은 부르다 기본적으로 비 동사 일리가 없고 하다시 두 아니면 더즈인데 부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콩 웬드네 네 뭐 여기에 더즈는 더즈에 뭐 여기에 있는 이걸 꺼내가지고 가냐 아니요 외초에 더즈는 왜 합니까 두지에 네 그거 찾는데 그렇게 오래 버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hen these friends call her What do when these friends call Wendy 라고 물어봤더니 When these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지금 웬디의 별명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계속 Why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그래서 대기는 뭐 대신고 왔어 They Wendys friends How do they call her that 웬디 렛 렛 렛 렛 원래 문장은 뭐야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Okay 웬디의 친구들은 웬디를 왜 레드라고 부르는지 믿고 있네요 뭐라고요 Why 그 바꾼걸로 해 아니면 바꾼걸로 나가니 Why Why Do they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Okay 뭐 한 군데 살짝 틀렸으니까 다시 Why Do wendys What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한 군데 또 살짝 틀렸으니까 다시 What을 왜 씁니까 어머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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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아니 Car When did they 아니 Wendys red Okay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한 번 정리해 봅니다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두 Okay 자 물어봤고 대답합니다 It's because It's because She Will Will Red Cross Every day Okay 빨리 고칩니다 You know Well I It's 있는데 It's It's That's It's It's What Is It's 아 누가 누가 다 입는 왜 뜻은 입다 무슨 시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지 왜 하다시지야 하다시지 아 아 시 웰즈 시 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시키야 시 웰즈의 뜻은 아 그녀가 있는다 이 코드 시 웰즈는 그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보고 뭐라 그래 아 제비 열 다섯 번째 얘기한다 아 적속사 헷갈려요 적속사 열 다섯 번째 얘기해도 헷갈리죠? 그럼 열 여섯 번 얘기해줘야 되나요? 적속사 어 적속사 아 압제비씨 네 누가 다야 이거 아니요 그 방이다 야 아니요 어 누가 다 못 그리잖아 이거 네 그냥 무언 말인데 무언 말 네 무언 그 방 어디 그 방 안에 압제비씨 전치사 다 누가 다 누가 뭐 하기 때문에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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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속 사 오케이 아 아 고투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입다 이렇게 바뀌겠네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 레드 이렇게 하면 빨간 옷이네 네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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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ны, 크로스... 도즈 시이... 에브리데이? 클린 이제 고치세요. 아 도즈 시이... 웨... 웨... 오케이. 뭐가 물어봤더니... 와... 크로스 도즈 시이 웨... 에브리데이? 그랬더니? 아... 시이 웨즈 레드 크로스 에브리데이. 오케이. 묻고 답하기? 와... 크로스... 도즈 시이 웨 에브리데이? 와... 크로스 도즈 시이 웨 에브리데이? 헷더니? 시이 웨즈 레드 크로스 에브리데이. 시이 웨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웨즈. 웨즈. 웨? 하하. 하하. 잤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계속. 오! 시이 웨즈. 시이 웨즈. 한 레드 캣. 한 레드 셔츠. 한 레드 석스. 아크스. 앙스. 아크스. 일단 듣고싶으면 뭐라고 부름데 그녀가 무엇을 읽나?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oes she wear? 되게 짱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But On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ill Where is red? What? Wasn't Where is red?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언니들아 듣고싶으면 언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지 않니 영어 표현 왜 When When Doesn't red will Red?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n't red will Red? When Doesn't red wear red When doesn't red wear red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원 스페셜 데이 레드? 레드 더슨트 웰 레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예 무슨 씨? 아 전.. 밥재비 씨 밥재비 씨 전치사 오케이 원 스페셜 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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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의 특별한 날 네 근데 밥재비 씨 붙였더니 언제 현재로 바뀌네 오케이 여기서 아 웬 이즈 스페셜 데이 아 이즈 다 스페셜 데이 웬 이즈 데이 스페셜 데이 됐습니까? 특별한 날이 언젠지 뭐라고 물어봤어요 웬 이즈 다 스페셜 데이 웬 이즈 다 스페셜 데이 대 스페셜 데이 대 스페셜 데이 안방 길어봤자 아 잇 안방 길어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즈 어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스페셜 데이 스페셜 하다 보니까 아 이즈 이즈 스페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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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그레이즈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그레이즈? 그레이즈 그레이즈 오케이 배드 그레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나쁜.. 아 이대로 듣고 싶으면? 나쁜 성적 아 성적을 어떤 성적을 그녀가 봤습니까? 만약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며 네 오케이 그래서 이대로 배드만 듣고 싶어? 아 영어로요? 네 어떤색? what color? 어떤 성적? what 그로즈 그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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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기 시작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레이스가 어떤 그레이스가 coisa 걸리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레이스가 어떤 그레이스가 걸리지 않아? 그레이스가 괜찮은 그레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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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레이스가 걸리지 않아? 예 그래서 Do you know why? Know why? 제가 이유를 묻고 있네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알려줍니다 I'm going to say birthday It's she's red? 이렇게? It's she's red 볼 때 When When? 잠시만요 천천히 해 잘하고 있으니까 뭐뭐 할 때가 뭐였지? 아 When she's red? 됐습니까? 네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뭐뭐 할 때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읽고 뜻 It's she's 그것을 보다? 그것을 보는 거야? 그것이 보다 그것이 본다 본다 오케이 When it's she's your 뜻은? 그것이 그것이 볼 때 그것이 볼 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래? 접 썼어 오케이 It은 뭐 대신 봤어? It 웬디 웬디 레드? 웬디면 she가 되지 않았을까? 아 아 아 응 사업자들이 말하기를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대요 어? 시도 때도 없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대요? 아니요 그럼요 내가 빨간색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네 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핸드폰이 켜져 잠깐만 핸드폰이 켜져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꽃 뜻 The brain doesn't work well 응 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오케이 내가 잘 작동하지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내가 잘 작동하지 않는 다 라 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말하니 그랬더니 그렇죠 과학자들이 왜 말해 그랬더니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게 뭐지 어? 뭐 무엇을 과학자들이 말하니 과학자들이 무슨 말 했어 그랬더니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럴 수 있지 그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겉은 어? 겉은 이름 치고 이름 치는 다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말하니 내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네 오케이 어떻게 해줘? 그래서 아 아 아 저기 뭐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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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an A, where doesn't you? So if you want an A, where doesn't let clothes on a test day? 네. Test day는 맞아요. 저 가운데 거가 틀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하죠? 빨간 옷을 입어라는 거야. 빨간 옷을 입어라가 뭔지 물어봤어. 빨간 옷을 입어라? 응. 어. 어. 웨올 레드클로스? 빨간 옷을 입지 마라. 도슨트가 앞으로 가요? 오케이. 먹어라는 거야. 잇. 잇. 먹지 마. 나한테 잇.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래. 도슨트 웨올 레드클로스. ㅋㅋㅋㅋㅋㅋㅋ 왜 자꾸 모르는거야? 아니 제가요 그 뭐지 그 클래스 카드 막 띡띡띡 하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는데 그 뭐지 제가 분명히 봤을 땐 눈이 휘까닥 돌아갔나봐요 그 뭐지 위얼이 앞에 가 있었어요 오케이 빨간 옷을 입으세요 위얼 레드 크로즈 위얼 레드 크로즈 빨간 옷 입지 마세요 넌 위얼 레드 크로즈 아따 오래 걸렸다 하하 35원 밖에 안 걸렸어 위에 치우고 뭐 할까? 아 아 위에 거 싹 다 보내면 되지 않나요? 그래 뇌가 빨간색을 볼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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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커즈 아 비커즈 더 브라인 버전트 워크 월 웬 웬 웬 웬 웬 으 그리고 Jess 또 쓰기 귀찮아 아니 뭐 하하 다 메이 브라인 도전트 워크 월 웬 더 브라인 시 시스 레드 오케이 고맙습니다 야구 스기 시험 더 쳐주세요 진짜